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얼 ASMR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치즈볼 BHC 후라이드 닭다리 치즈볼 먹방입니다 썸네일 마이크 치우고 이 정도면 됐어 바로 먹어봅시다 수고하念 cambiar 오렌지 요로봅 소고기 요로봅 오돌뼅 초콜릿 치즈볼 양념 치킨 소스 외 office 치킨 소스가 매울 Ribs 치킨 소스 치킨 소스 치킨 소스랑 Luca 치킨 소스 두번째는 더 맛있는데 고소한 소스에 부족한 맛이 달라요 고소한 소스에 찍어서 적당히 고소한 소스 고소한 소스 쪼르르르르르르 고소한 소스 고소한 소스 고소한 소스 소스 고소한 소스 정리보다는 게 진짜 안나오고 너무 좋아요 끓여도 안좋아 국물이 너무 좋고 국물이 너무 좋았어요 국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국물이 너무 좋더라구요 수고하니까 마요네즈 농구맛이 만족하니 더 맛있네요 소스도 рос기 기름이 부드럽게 느끼한 맛 국물이 매운 맛 소시지 100금 Anna 뱅뱅 초콜릿! 한입 먹어봐요 와우 뼈 자, 딸기 스카르기 밥 같이 드세요 손이 Heart 난 정말 맛있었는데요 맛있데 맛있데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상큼한 고기 피부도 너무 control 바삭바삭 바삭바삭 빡빡 은근 호박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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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richten 치즈가 너무 이뻐요 치즈 소스 저게 아삭한 맛이에요 뱃뱃뱃뱃뱃뱃뱃 치킨은 맛있게 먹었고 치킨이 뜨거워요 치킨은 먹었고 치킨은 잘 먹었어요 역시 식감으로 먹어서 그렇게 잘 마시고 먹으면 더 맛있고 아이씨 아이씨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팽이버섯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오징어가루 이쁘다 요리하니 아이씨 잘 먹으면 고소해 라면 아이씨 라면 우주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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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으면 연어에 나오는 코코넛이네요 아삭한 코코넛이 저기서 아삭한 코코넛이네요 아삭한 코코넛이네요 쫄깃쫄깃 고춧가루 정신이 없는데 흡수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맛있게 먹어진다고 하는 편이에요 뼈도 먹으면 더 맛있는데 바삭한 맛은 물이 많아졌어요 바삭한 맛은 남아있어요 바삭한 맛은 더 맛있었어요 바삭한 맛은 더 맛있었어요 바삭한 맛은 더 맛있었어요 바삭한 맛은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게 잘먹었습니다!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! 다음에 또 봐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